바로 수국이어서 바로 이해를 시켜드리잖아요 그죠? 참 좋은 콘서트에요 자 오늘 코스트윈드 음악은요 약간 메탈에 가까워가지고 이 국내 팬보다는 외국에서 더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다고 그래요 아까 동영상들 많이 찍으셨죠? 인터넷에 무작위로 좀 뿌려주세요 아셨죠? 다른 거는 걸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고 조금 이따가 무대가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과 저희와 함께하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?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그때 선물 대방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추억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래 제목이요 먼진 아... 진짜 셋이 왜 그려? 공연 끝나고 하라고 아저씨 맨대 꼬이잖아 먼진 아... 예? 아산 백호냐고 엥? 엥? 그려? 그려 가만히 있쏭 자 이번에는 멋진 아빠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대디쿤 출발합니다 여유 어... 여러분 박수 주세요! 이것은 라이브의 의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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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! 반갑습니다! 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저희 원수어게인 콘서트 정말 많은 분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! 저희 이제 다음 곡으로 보컬 댄스 팀이 없는 저희 원수어게인 밴드팀이 준비한 유로파라는 연주곡을 또 들려드릴 거예요. 박수! 박수! 정말 멋진 저희 김병찬 기타리스트님의 기타 솔로를 들으면서 유로파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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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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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